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이 3월 찾아가는 취업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취업상담소는 55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동대문구 일자리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동대문구 답심리도서관에서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문 2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취업상담소를 방문하면 담당 사회복지사가 개인별 맞춤형 취업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